2010년 한 형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한 교도소의 죄수. 살인죄로 형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 이 살인범은 의아해하는 형사 앞에서 거침없이 살인리스트를 적어갑니다. 살인방법과 사체를 묻은 곳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형사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살인범이 지목한 야산을 파보자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 자신의 여죄를 자백한 이 살인범의 말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형사와 살인범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에선 영화 암수살인으로도 잘 알려진 옥중 편지, 살인 자백 사건을 풀어봅니다. 이 영화죠. 영화 이 사건을 토대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건데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박빈호 선생님이 어떤 범죄로 수감이 됐던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부산 술집의 종업원을 살해하고 이 사람이 당시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당시 형사를 한 명 떠올라요. 이 형사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보내면서 부산 여정업원 살인사건 말고도 나 안 걸린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았던 김 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게 되죠. 교도소 찾아가니까 김 형사 앞에서 이 사람이 볼펜이 된 편 아닙니다. 볼펜으로 쭉 그냥 자기의 살인 리스트를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형사와 김 형사와 이 살인범 그러니까 이 무슨 관계가 원래 친했던 좀 안면을 트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시다시피 영화 보면요. 마약이랑 도박은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형사는 부산지방경찰청의 마약수사들 소속이었는데 마약을 수사하기 위해서 도박도 수사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이나 범죄자들에게 첩보를 입수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만났다고 해요. 이 형사가 이제 첫 만남 당시를 좀 회상을 하는데요. 노숙자 풍이라고 하나 꽁지머리에 반바지 입고 샌들을 신고 편안한 동네 복장으로 나왔다. 저 친구인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생각했다라고 회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사람 전과 37범이었습니다. 상해, 폭력, 절도, 사기, 업무방해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났었는데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이 씨가 경찰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날 잡혀간 혐의가 조금 전에 박 변호사님이 소개한 부산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살인범이 형사한테 건넨 게 살인 리스트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까? 지금 쓴 자술서를 보게 되면 저는 사람을 11명 정도 여성, 남성을 수액을 쳐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판결 중인 부산 술집 여종원 사건, 여종원 사건하고 10건의 살인사건이 순번으로 쭉 있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 이름을 갖다 대고 살해해서 은닉 매장했다. 또 어떤 사람은 흉기 사용해서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지하 계단에서 밀어서 살해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암수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수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미제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보건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나 사체는 발견이 됐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게 미제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자기는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수면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수사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암수살인의 리스트를 갖다가 바로 그 해당 형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살인 방식이라든가 사체 은닉 장소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만약에 형사에게 편지가 와서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를 죽였다. 그래서 어디에 묻어놨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면 이게 아 이 자식이 지금 날 죄송합니다. 욕이 튀어나왔네요. 이 녀석이 날 약올리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구체적이면 그냥 또 지나치기가 애매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처음 형사를 만났을 때 자백을 했던 내용이 딱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8년 전 2003년도에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을 헤쳐서 어느 야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확인을 안 해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자백한 내용들이 정말 그럼 사실이었던 겁니까? 이게 사실인지를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형사는 새로운 발견 사건이니까 정리를 해서 재판을 넘겼는데 이 사람이 또 법정에 가더니 자백을 번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름비지 많았는데 누가 뭐 좀 묻는 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 고문문 비닐봉지에 있는 걸 묻는 걸 도와준 거지 사람을 내가 해친 건 아니었다. 그런데 형사가 나를 압박하고 강요하고 회유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내가 사람을 해쳤다. 사람을 해치고 거짓잡약을 했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이제 실제 그걸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더니 판사님 저 억울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저를 이렇게 올감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에서 자백했던 내용들 그 진술서들 있잖아요. 그거는 법정에 가서 강요받아서 쓴 겁니다라고 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요. 진짜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 특히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빈호 사장님 그럼 이렇게 지금 저렇게 살신상 농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지금 갖고 넣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살인죄 판단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통신기록이 좀 주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피해자하고 이 씨하고 전화한 기록은 있었어요. 그 전화 이후에 피해자가 실종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종 사망, 특히 이 씨 마지막 전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계성이 있으면 연관성,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법원이 아주 어렵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법이 지금은 시신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잔해했을 것이다. 확인되고 유족은 7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망박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가 갑자기 이렇게 자백을 했을까? 그 심리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이 살인 리스트, 편지를 보낸 시점이 징역 15년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대요. 그러니까 15년의 수감 생활이 당연히 길죠. 그런데 모범수로 정말 살아서 행영 성적이 좋으면 또 조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굳이 편지를 보내서 소란을 벌인 걸까요? 일단 이 사람이 정가 37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통상 수사기관과 플리바게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백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또는 사고 방식 같은 것이 일반인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미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일말의 희망을 걸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원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뭔가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요구를 하는 영치금을 더 달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갖다 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런 그렇게 자백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뚝 던지고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다시 확인차 한번 와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도소로 수사기관에 있는 형사들이 이렇게 면회를 온단 말이죠. 면회를 오면은 자기 존재감이 있잖아요. 계속 와가지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영치금을 실제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영치금을 좀 넣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 신명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피해자를 갖다가 만약에 찾게 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반법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훈수도 주고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교도소 생활이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말을 딱 바꿔버리면 수사관들 갖다가 농락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우울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형사들 보통 그런 편지를 받고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형사분은 지금도 계속 틈날 때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뼛속 깁까지 형사죠. 일단 이제 옛날에도 어떤 사건이 났는데 17년인가를 범인의 흐릿한 CCTV 사진을 자기 수첩에다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 범인을 갖다가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그런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범죄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 수사관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거 한 건 해결하면 특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내가 이 필생에 내가 이 경찰 생활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사람을 잡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는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백 기자 그러면 지금 이 살인범 이 이모 씨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쪼끄쪼끼는 추격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무려 8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제 종료 당했습니다. 왜요? 이 이 씨 어느 날 갑자기 부산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에 그런데 죽으면서도 이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에 어땠다라고 실제로 말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형사님이 열심히 추적해서 밝혀낸 그거 외에는 여전히 암수범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유족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확인이라도 되면 그러니까요. 정말로 시신으로 발견되더라도 한이라도 풀 수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내가 해쳤습니다라고 누군가 지목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으면 정말로 목숨을 잃어서 해산동을 떠난 건지 어딘가에 있는 건지 희망고분을 끊어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었습니다.